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채영입니다. 네. 오늘 또 처음 뵌 환원원장님 또 계시고 제가 지금 8년 전에 됐을 거에요. 여기 놀러갔어요. 예를 들면 주정원장님이시고 네, 맞아요. 네, 세 번 썼을 때 그 과사님을 한번 들어보셨고 수성원장님도 멀찌감치 인터넷으로 항상 약간 도강하다가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자, 오늘 작품은 세 작품을 할 거에요. 2시간, 3시간 상관없습니다. 작품은 세 작품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작품 끝나고 드라이 하는 동안 드라이 테크닉 제가 알고 있는 드라이 테크닉 한 108가지를 풀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처음 보신 분들 계시니까 잠깐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 번만 흥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롱 헤어를 하는데 고객이 생각하는 1cm이랑 미용사가 생각하는 1cm 항상 틀리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익숙해서. 다시 자르기 싫어서. 다시 자르기 싫어서. 항상 이 미용사들은요. 감. 감이라는 걸 가지고 머리를 자릅니다. 솔직히 이 미용사의 감은 무시를 못해요. 어떤 공식에 인해서 머리를 자르게 되면 머리를 조금 더 쉽게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공식을 조금 풀 거고 두상의 15포인트는 다 아시죠? 네. 한번 갈게요. 동양인들. 동양인들. 평균 두상의 cm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동양인들 평균 두상의 cm. 요 두상의 cm. 저번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몇 cm 정도가 될까요? 네. 22cm. 원장님 두상. 20 몇 cm? 23cm. 23cm. 원장님. 20cm가 있지 않습니까? 20cm. 6cm는 높겠다. 60cm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한번 재보세요. 동양인들. 여자들 평균 cm가요. 22cm가 평균입니다. 22cm. 여러분들이 생각한 cm에서 본인 키에서 cm를 재면 여러분들의 등심이라는 게 나오죠. 등심. 그래서 우리 8등신 미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상의 cm를 쏙했을 때 그게 18등등으로 난다면 8등신 미녀가 되는 거고 평균 6.7등신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남자 평균 두상 cm가 24cm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머리를 할 때 고객님이 딱 앉혀놓고 뒤에서 봐요. 두상이면 몇 cm 정도가 될지 그건 내 두상의 cm를 알기 때문에 두상의 cm가 고객의 두상이 몇 cm 정도가 될 것이다 그건 예감을 하고 머리를 좀 자르거든요. 제가 커트를 할 때 cm에 조금 민감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 cm 얘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풀어볼 건데 센터 포인트에서 탑 포인트까지는 몇 cm 정도가 된다? 네. 10cm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지고요. 평균적으로 떨어지고요. 탑에서 백 포인트가 15cm면 탑에서 이어 포인트도 15cm 정도가 떨어지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교육을 해봤어요. 10cm, 20cm까지. 물들일까봐. 언니 물들일까봐. 백 포인트에서 네이프까지가 약 9cm에서 10cm 정도가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는게 좋아요. 와우. 저번에 찍으면 되셨죠?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선생님. 정콘도. 전에 그 사진 한 장만 찍어 주세요. 이거요? 쓸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찍어요? 아니, 전에. 아.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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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 주상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궁금해서 머리를 밀고 그로우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던 사진이고요. 여기 딱 보시면 센터 포인트에서 쭉 연결하면 어떤 포인트죠? 골드. 골드. 골드 포인트. 네. 눈끝. 연결하면 네. 이어 포인트. 연결하면 백 포인트가 되고요. 입술선에서 쭉 연결하면 네이프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인을 자를 때 백에서 네이프선에서 딱 맞춰서 라인을 설정을 했어. 그대로 스퀘어로 딱 연결하면 입술선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이프에서 4cm 정도를 자른다. 그러면 입술하고 턱 사이가 약 4cm 정도가 되니까 약 턱선 정도까지 떨어진다. 네이프에서 8cm 기장 설정을 하면 경골 정도까지 떨어진다. 어깨 끝에서 기장 설정을 하면 세골선. 견갑골. 바스트 포인트. 요게 아웃라인 기장 설정을 할 때 이런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점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선생님 찍어서 직접 하세요. 오늘 뭔 선생님이 안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요? 하하하하 아 선생님. 연락이 오셨어요. 아까워서 오늘 못 온다고 네. 오늘 미디움 머리를 할 것 일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좀 볼게요. 우리가 아웃라인 시 기본적인 시 세 가지가 스퀘어 라운드 트라이앵글이죠. 동머리 헤어 고객님이 오셨어요. 동머리 헤어 고객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 고객의 얼굴형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고객의 체형에 맞게끔 아웃라인을 설정을 합니다. 그 이유 아시죠? 예를 들어서 충청한 고객님이 오셔서 내가 그 라인을 스퀘어 라인으로 잡았어. 그러면 스퀘어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시선 자체가 옆으로 커지죠. 그렇게는 더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U 라인이나 V 라인을 줍는 경향이 많고요. 반대로 마르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채워주는 느낌 층이라고 제가 롱, 미디움, 다, 숏컷을 패턴이 거의 같아요. 요즘 하는 교육은. 한 여덟 작품 자체를 층과 무게감의 상관관계라는 타이틀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요. 층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탑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층의 시작점입니다. 탑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층의 시작점이고 탑의 길이가 짧으면 층은 무조건 많이 난 것이요. 탑의 길이가 길면 무조건 적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A라는 머리가 이 D라는 머리가 있어요. 이 A 머리를 이렇게 짜는 머리랑 이렇게 짜는 두 가지의 머리가 있습니다. 층은 어느 게 더 많이 났을까요? 2, A 원장님 E, A 원장님 이 A 이렇게 2번까지 들어 보자 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 맞ussa 4, 2, 2에서 층은 제가 2번이라는 층을 낼 거예요. 그거를 이 A라는 연결하는 머리이랑 이 뒤를 연결하는 머리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1번, 2번 중에 어느게 층이 많이 났을까? 층은 똑같이 나는데 바뀌는게 무게감이 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타압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층의 시작점입니다. 2번의 머리가 변하지 않고 아웃라인의 기장이 변하지 않으면 층은 동일하게 나요. 단지 바뀌는게 이 A를 자른 머리는 이만큼의 원랜스라는게 남죠. 이만큼의 원랜스라는게 남기 때문에 머리는 층은 나는데 머리가 무거운거고 이 뒤는 층도 똑같이 나지만 무게감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가벼운 머리가 되겠죠. 이거 이해가 같이 나야됩니다. 고객에 맞게끔 아웃라인 설정을 했습니다. 체형에 맞게끔 그 다음에 내가 층을 얼만큼 낼지 그 다음에 무게감을 얼만큼 남길지 설정을 하고 백에 대한 쉐입을 만들거에요. 쉐입을 만들 때 라운드, 스퀘어, 트라잉글에는 세가지 쉐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온 베이스 라운드 쉐입을 만들고 어떨 때 이전 섹션 오버 다이적션을 해서 스퀘어를 만들며 어떨 때 기점별 로프 베이스 풀 오버 다이적션을 해서 트라잉글을 만들까? 이유라는게 있겠죠. 첫번째 이유는요. 내가 층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가 첫번째에요. 뻔한 층을 백에서 봤을 때 라운드 이렇게 움직이는 층을 만들고 싶어. 혹은 뒤에서 A라인으로 떨어지는 층을 만들고 싶어. 그 이유로 인해서 쉐입을 만들고요. 두번째는 백사이드에 대한 모량 때문에 쉐입을 바꿨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사이드에 대한 모량이 굉장히 없는데 라운드로 돌면 백사이드가 굉장히 비어보이겠죠. 그래서 이전 섹션으로 당기면서 머리를 붙잡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백에 대한 쉐입을 잡는다. 한번 할게 많아서 쫙 얹는 팔을 기침에 할게요. 그 다음에 하는게 사이드에 대한 쉐입을 만듭니다. 사이드. 마찬가지로 온베이스로 진행하는 경우, 이전 섹션하는 경우, 풀오버달싱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내가 층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가 첫번째. 두번째는 페이스라인의 모량을 가지고 설정을 하는거죠.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설정하는게 얼굴형을 보고 디자인을 합니다. 얼굴형을 보고. 잘생겼죠? 이같은걸로 말려나? 네. 저처럼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동그란 얼굴형이에요. 굉장히 잘생기고 동그란 얼굴이요. 그죠? 이런 얼굴형들은 앞선에 층이 많은게 좋을까요? 적은게 좋을까요? 동그란 얼굴형들은 앞선에 층이 있어요. 얼굴이 확장되고 길어보이겠죠. 반대로 얼굴이 긴 사람들은 층을 좀 적게 내야지 옆으로 퍼지는 효과가 있을거구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앞머리에 기장설정이라는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는게 내가 어디 기장에 맞춰서 연결을 할 것인지. 내가 사이드 포인트에 연결할 것인지. 사이드 코너에 연결할 것인지. 이어 포인트, 히어백 포인트, 사이드 코너 포인트. 어느 기장에 맞춰서 설정을 할 것인지. 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건 뭘 가지고 결정한다. 얼굴형. 얼굴형은 앞머리에 층이의 유무를 결정하구요. 내가 얼마만큼 파고드는 나이는 뭘 가지고 결정한다? 층이. 목선. 내가 목선을 확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커버시킬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드 포인트까지 연결을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데모를 이걸 하나 했을거에요. 사이드 1cm를 빼고 앞선에 포워드 그라를 한거. 그 같은 경우는 아웃라인이 잘리지 않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거고. 내가 이어 포인트나 이어팩까지 잡으면 아웃라인이 팔리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돼 보이겠죠. 요거는 길이의. 뭐냐. 스타일. 기장에 상관없이. 확장돼 보이는 머리를 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얼굴형형. 예를 들어서 머쉬룸을 생각하면. 머쉬룸을 생각하면. 되게 확장돼 보이죠. 그런 얼굴. 그런 스타일에 어울리는 얼굴형들이 있을거에요. 납작한거. 그렇죠. 눈코입이 납작한거에요. 머리 한 세번 떼어친 얼굴형들은. 이게 확장돼 보이지. 이게 돌출돼 보일거 아니에요. 그런거에 보고 내가 확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커버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디자인을 잡는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목머리 스타일. 요거를 토대로. 지난 시간에는 오버존에 있는 층만 냈었죠. 요번에는 미들존에 있는 층을 내면서. 디자인을 바꾼 스타일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희생이의 일칸은 아웃마인 이젠 감이 아니라. 공식으로 표현하였다. 제가 생각하는 컵의 재미는요. 일단 첫번째. 머리는 쉽게 깔라야 됩니다. 두번째. 그 안에서 디테일을 펴야 됩니다. 저의 비용.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네.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패턴인데. 오버 미들 언더존으로 분할을 했을 때. 내가 오버존만 층을 낼거에요. 오버존에 층을 낼 때는. 내가 스퀘어나 레이어. 두가지 층을 낼 수가 있죠. 내가 미들존에 층을 낼거에요. 미들존에 층을 낼거면. 오버존으로요. 스퀘어 혹은 레이어. 두가지 상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턱이 드겠죠. 물론 디스커네션에 의해서 일부럽게 만드는 스타일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썰렁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란을 많이 쓰지 않는다. 내가 미들존이 레이어로 잘랐어. 그러면 오버존은 무조건 레이어로만 가질 수 밖에 없다. 스퀘어나 그란은 쓰지 않는다. 물론 디스커네션을 제일 좋아해요. 대외한. 바로 데모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스타일이에요? 미니움 스타일. 저번에 했던 스타일보다 좀 더 가볍고 조금 더 볼륨감이 드는 스타일. 첫번째 말이요. 두번째 말이요. 지금까지 주세요. 지금까지 주세요. 지금까지 주시는가? 요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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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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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에.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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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즘. 터뜨린. 뒤에 있는 그 기장을 세벌상에 맞춰서 백에서 대로 스퀘어로 연결합니다. 물론 쿵쿵으로 쪄다도 되고 그 핀으로 잡아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춤이 생겼네. 이렇게 핀 거를 잡으면 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를 헤어의 트래블링, 헤어의 야행 그래서 이 머리를 C컵으로 들어갑니다. C컵으로 들어갔을 때 위에 있는 모발은 오버디레션이라는 게 걸리고요. 밑에 있는 모발은 오버디레션이 안 걸리겠죠. 그래서 45도로 린 상태에서 속머리만 0.5cm 정도만 잘라줬다는 것입니다. 반대편도 위로서 속머리만 딱 자르게 되면 이 머리로 오버디레션이 됐던 머리가 원래 자리로 오면서 속머리보다 살짝 길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안으로 담기는 효과가 나옵니다. 레이크에 있는 기장은 약 15cm 정도로 잡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고객님 왼쪽 한번 봐주세요. 너무 많이 봐주세요. 너무 많이 봐주세요. 뭘 많이 봐야해. 왜 왜 이렇게 많이 봐야해. 고객님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대부분 고개를 돌리잖아요. 아시죠. 옆에 봐주세요. 이대로 안 했어요. 자꾸 보려고 해. 거울 보지 마시고요. 왼쪽만 봐주세요. 라고 한 분이 상대에서 그대로 옆에 라인과 그대로 스퀘어로 연결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 상태에서 앞이 길어지는 엣지선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이거를 약간의 라운드 좀 바꿀게요.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모발만 앞쪽으로 오버젝션을 하게 되면 그냥 반드시 삼각형만 오게 될 거예요. 삼각형만 살짝 이렇게 휴대성 라인으로 이 가이드를 가지고 고정 디자인의 쿨 오버다이 에디션을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왜? 나 왜 이렇게 귀가 빨개졌을까? 응. 응. 나 긴장 안 한 번 해. 유튜브 촬영해. 그래. 나 유튜브 촬영해. 지금 진짜 진짜 이렇게 해서 앞선에 층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들어간 이 시간은 층을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오버전에 있는 머리만 층을 내서 질감체류로 인해서 볼륨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번 시간에는 미들전에 있는 머리 커트로 인해서 조금 더 가볍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커트를 칠 때는 커튼은 정면석이라는게 있구요. 정면석이라는게 있고 핑거 측면석이라는게 있죠. 장단점이 있을까요? 박도전 디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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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가위질 정면석이는요 배가 온베이스인데 이전 세션 오버다리신지 베이스 보기가 편하구요. 측면석이 같은 경우는 각도 보기가 편하죠. 원장님들 아웃라인 잘라놓고 위에 층을 낼 때 층을 낼 때 층을 낼 때 아웃라인 마저 잘라놓고 층을 내시는 선배님들이 있는가 반면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첫번째는 내가 정확한 백포인트에 있는 가이드를 가지고 머리를 자를 수 있다는게 장점이구요. 단점은 미들존에 있는 머리를 내가 오버디레이션 함으로 인해서 밑에 머리랑 연결이 안된다. 그 머리를 연결시키려고 자르다 보면 파먹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연결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안 자르고 바로 자르는 경우가 무조건 옆 가이드만 자르시면 돼요. 옆 가이드만 꼭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면설기를 해서 내가 베이스를 볼 경우는 밑에 있는 가이드가 손가락으로 인해서 눌리게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머리가 짧아질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정면설기가 편해 라고 하시더라도 첫 가이드만큼은 무조건 측면설기로 첫 가이드만큼 오! 가이드! 보이네! 첫 가이드만큼은 측면설기로 하시고 나머지는 정면설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때 백의 쉐입을 하 오늘 가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일이 잘 안풀리네 힐치도 되는데 나도 더빅거리지? 백의 쉐입은 이전 섹션 오버다이렉션을 하면서 큰 라운드로 만들거에요. 스퀘어가 아닌 멈춘iba 젤이 젤이 다 서클 청구 멈춘 젤이 자 사이드베이스 하신다는거죠? 네네 이렇게 딱 보시면 밑에 있는 머리랑 연결이 안될거에요 근데 이 머리를 연결시키려고 내려다보면 파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식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밑에가 반드시 길어지는 라인은 반드시 나와요 이 라인만 내려서 자르게 되면 이 머리는 그대로 원랭스가 남아있겠죠 이해가시죠? 네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쉐입은 앞에서 뒤로 흘러가는 쉐입이 나옵니다 떨어뜨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내가 백센터를 기준으로 오버다이렉션을 하면 층의 흐름은 A라인으로 떨어지죠 무게감은 어떻게 떨어질까요? 무거워지죠 층이 A라인이잖아요 그럼 무게감은 부족한 V라인 이게 다치나요? 네 백센터에서 백포인트에서 층이라는 걸 냈어요 그죠? 이만큼 층이 낮죠? 층은 오버다이렉션을 하면서 앞으로 길어지는 층이 생겼어요 무게감은 어때요? 여기 머리 잘렸나요? 아니요 안 잘렸죠 층이 A라인이면 무게감은 부족한 V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원랭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감추 기존의 사이드에 잘랐던 머리랑 그대로 같이 자를 머리가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안 잘라서 쉐이블 체크를 했을 때 사이드는 앞에서 뒤로 오르는 머리랑 백에서는 앞으로 내려가는 층을 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이쪽에 볼륨감을 만들 겁니다 이해 되셨죠? 네 지난 시간에 한번 더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앞머리 기장을 설정을 하고 사이드까지 연결을 할 때 사이드까지 연결을 할 때 층폭 층폭 자체가 층폭 자체가 층폭 두상의 폭 보다 크면 각도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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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듣는 얘기에요?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뒤에 폼도 처음 들었대요 왜요? 큰일 났네 옆머리를 옆머리를 포워드그라를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할 건데 앞머리를 여기로 자르고 앞머리를 여기서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할 때 폭 자체가 이 두상폭 있죠? 두상폭 보다 많은 층이면 각도는 90도 이상 들어줘야 연결이 되고요 내가 앞머리 기장소점을 요만큼 했어요 요만큼 했을 때 두상폭 보다 적은 층이면 각도가 9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아웃라인 설정하고 앞머리 기장을 설정했을 때 층폭 차이가 두상폭 보다 커 그러면 90도 이상으로 연결해서 머리를 잘라야겠구나 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층이 적다 라고 하면 각도를 내려서 연결하면 되겠다 되는 거예요 아주 올려가신다 아니 오늘 왜 그런거야?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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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려가신다 자 앞머리 기장은 입술선에 잡을게요 입술선 아랫입술선에 딱 잡았는데 보통 우리 보면 앞머리 양쪽 잡아서 V라인으로 커트하라는 얘기 뭐 그런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왜 그렇다 자 앞머리 양쪽을 잡아서 어 기장 설정해야지 라고 딱 일자로 자르면 겉과 잡아서 이거를 V라인으로 이렇게 오르시면 뜰 수 있잖아 그게 왜 그렇다 소심해요 소심해서 소심해서 저 흘러갔을 때 잘라실까봐 애교를 좀 이따 보시면요 가이드가 무조건 두개로 보여요 가이드가 가이드가 보이시나요 네 가이드가 앞에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어요 그럼 어느 기장에 맞춰서 머리를 잘라야 네 앞에 뒤에 거 뒤에 뒤에 앞에 거를 맞추죠 뒤에 거를 맞추고 앞을 잘라줘야 파먹지 앞에 거를 맞추지 아 파먹어서 원래 그렇게 잘랐어 그래서 무조건 뒤에 거를 맞춰서 잘라서 앞에 머리를 파먹는 거예요 그럼 조금 길게 길을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앞머리 기장 설정을 할 때는 파먹을 거를 예상해서 무조건 길게 잘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앞에 있는 머리에 머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속에서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앞머리 짧은 기장에 맞게끔 연결을 하고 앞머리는 내가 1cm 정도 파먹는다 그래야지 떨어졌을 때 제한스럽다 이렇게 해도 일반적인 포워드 그라쥐에이션은 앞머리가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머릿속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정말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마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내가 이 머리 네이버로 머리를 잘라도 떨어뜨렸을 때 머리가 뭉치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숱이 없어요 그럼 앞에가 숱이 많아 앞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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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만큼 떨어졌을 때 레이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라로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뭉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앞머리들은 오버데레이션을 많이 해서 머리를 짜르거나 아니면 질감 처리로 조금 더 가볍게 하는 방법이 깨놓습니다 나머지 뭐지 우선 우리 한우선생님 그 머리 잘 보세요 좋겠다 저는 그냥 두 덕다로 자라고 그래요 어떻게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스틱 마라 보일게요 네 깔끔하지 응 한 번 아우 수영하신 분은 너무 좋으시네 저번에 난 콜이라서 그러니까 나를 자꾸 못해야 하더라고요 괜찮죠 놀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우 미리 박스를 보여주세요 엘콜리 다닐 엘콜리 다닐 엘콜리 다닐 비싸신 분 그니까 이거 한 잔다니 지금 제가 갈까봐 진짜 귀가 빠르게 지금 안돼 저 뒤에 푸는 분 두 번걸로 저한테 귀 냉타월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해 제가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조금 편하게 머리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실제로 응 뉴페이지가 나네요 응 근데 황원장님 계시고 오늘 이게 대가지 무슨 황원장님이 더 무서워 응 저야 뭐 이거 분위기 이거 이거 디렉션은 어디로 풀 오버 디렉션 풀 오버 디렉션 네 고등 디자인 나요 네 고등 디자인 나요 네 이거 좀 힘들어 안 해 하하 지금 물을 적게 졸려네 어? 이렇게 써봐줘 상황만 좋아서 계속 안 하다가 죄송한데 죄송한데 음 한 마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오펀 섹션은 미달 섹션과 그대로 연결을 하는데 각도는 들지 않고 무거운 볼륨감을 쌓기 위해서 천체 조형식도 그대로 롤도 안됩니다 갈질도 안돼 어디로 가세요 훌륭합니다 왜 그러세요? 안했어? 몇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례? 몇년에 그렇게 커트를 잡았어요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죠 정신 차리고 그냥 떡 썰듯이 떡을 저렇게 했어 나 저렇게 했어 누가 떡을 저렇게 했어 아니 나는 떡을 썰거라 나를 하겠다 어우 피곤하네 괜찮은데 밑에 두고 둘 두고 두고 다운을 해 살짝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점점 길어진 걸 머리랑 백에서 정답이 좀 길어지는 이 코너가 나올 겁니다 이 코너는 끝선만 가쁘게 포인트로 없애주고 이 부분만 베이스 커튼 여기서 끝입니다 저쪽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저거 만원이였는데? 세기한테라